이즈 네임 이즈 디이팩 뚜 빠빠빠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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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게이머 탈락 날로먹는 디이팩트 재구성 장절곤 장절곤 배시게요 배시게요 아이쿠 통합 얼씨구 아이쿠 아니? 이외진 읽어내기특 하위모버림 고통부터 치우고 뭘 해야지 고통받으리라 진짜받음 고통받으리라 로우 아니? 아니? 하하오 돈 없으니까 상사만 갈래 면역 스네코때 면역 했어야 했나? path 좋게 아이쿠 괜찮 guiding 미 сх 아이칹 이럴 거면 긁어내기를 먼저 쓰지. 아니? 하나를 위한, 하나를 위한, 하나를 위한, 하나를 위한, 하나를 위한, 하나를 위한, 하나를 위한 모두. 뭔가 익산인데? 덱이? 디펙트라 그런 거 아닐까? 환활을 위한 모두. 아니? 진짜 당황스럽네. 이러지 맙시다. 룰을 지키며, 즐겁게 듀얼하자. 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 자격 수비가 너무 많다 얻어내기도 필요하고 터보도 필요한데 일단 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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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금 케이블 뽀뽀 케이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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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점 가서 제거 놔야지. 이 덱의 카드는 필요 없다. 이 덱의 카드는 필요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댐을 때렸어. 1댐을 막았을 뿐이온데. 1댐을 때렸어. 1댐을 때렸어. 융합 나오면 넣어야 되나? 융합 컴드 뭐 이렇게 가야되나? 어이구 구급상자 오 광기 이광기 이광기 광홀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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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수비에만 추구장창 들어가 왜 그래 아 위모야 우리 너무 오랜만에 본다 낯설다 아유 보호연 아저씨 어서오세요 보교화석 1댓 막는거 나왔네 똥분열 똥분열 똥똥열 열분열 냉정함 버퍼특 16댓막음 8댓막음 8댓막음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은 할거다 하고 딥팩트하는거거든요 베입니다 사격타 빼고 수비 빼고 광기 광기 홀하 버접 버접이 인한데 손가락 아프다 다짐수이 뭐 캔 다 끝났는데 다짐수이 나와 짐스가 자 아위모는 0 호스트입니다만 나 이중시장 담박했다 밀점집 다짐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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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관절 개손해 앤 뭐 그냥 다 0콘대 뭐 그냥 이거 저거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막 쓰면 그냥 그냥 이케이케 해서 향로 간유물은 아주 줄줄 나오는구만 재활용님 재활용님 뭐함? 우리 재활용 뭐함? 아이 재활용이 안나와 효과야 이거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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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사실 하위모 다 빼는 게 더쌤. 슬프다. 하위모는 언제부터 슬프가 없었을까? 되게 예전부터 슬프 없었을 것 같다. 아이잉, 걸어 자퇴근. 어디야 샌 날팽이 어디 라이크 게임 아찔하구만 어퍼 다시는 머퍼를 무시지 마라 뭐 1팩 보다는 좀 조절하는게 낫겠지 라스텍은 못했지만 하위모 너무 쓸모프졌는데 지금 하위모 다 엿 바꿔먹으면 안될까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세 윙크윙크 히모읍이랑 하위모랑 맛있겠네 상점 주인님 내 카드좀 사가요 뭐야 이거 뭐지 자꾸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엔엔엔 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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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버퍼특 이걸 버퍼특 할 수 밖에 없나? 네빌집 밀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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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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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금 rz 아위모 쓸 필요 없는데 왜자꾸 아위모에 입착하게 되지? 이것이 사랑인가 이거는 향컨되니까 향컨하자 지금 하위모 하나도 쓸 필요 없는데 뭘 자꾸 왜 내가 뭘 왜자꾸 뜨고 있지 내가? 맘껜 내 첫 턴 너에게 양보하도록 하지 어디 한 번 이 디펙트를 이겨봐라 애송이 이거 다 지우고 해시계랑 주판 돌리는 게 맞다 어퍼트 2된 마금 잡았죠 잡아줘 잡았지 무슨 동안 이름이 오늘 아클만 죽었나? 완타하다가 역시 완타는 아니라 완벽한 타격은 타격만 없으면 완벽한 덱이 된다 이펙트 3060 쓰네 김장허접세 이펙트 3060 쓰네 야호 이펙트 3060